엄마가 뭐라고 하셨길래? 우산 잘 챙겨가고 지금 빨리 해야지 영어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영어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시절에 방황했어? 그래서 후회돼?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 옷 뭘 새로 사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하죠 네 그때 친구가 거기에서 오 멋지구나 당연히 멋지다고 칭찬해줘야 되겠죠 친구가 안 서운해 하겠죠? 네 시작해보세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자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뭐냐 My new shirt는 여섯 가지 아이고, 색깔이 안 나오네 My new shirt는 여섯 가지 주는 게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My new shirt요?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 생각해보면 음 My new shirt의 뜻은 뭐고? My new shirt 그럼 여섯 가지 질문이 뭐예요? 누구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까먹었구나 어떤 어떤 어떻게 비슷한 뜻이고 받진 않지만 어떤 어떻게 그리고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떤 어떻게 뭐지? 왜 왜 왜 오케이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은 뭐라고? 꼰이란 줄 알았는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왜 어떤 어떻게 왜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 어 네? 어떤 어떤 어떻게 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다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이건 뭘까요? 나의 실셔츠는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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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입니까? 그래 무엇이지 무엇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 말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겠죠 인이에요 인이나 입니까나 뭐 다른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마이 뉴 셔츠 아니 이것은 무엇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고요 이것은 무엇이니? 응 이건 뭐야 너 이거 분명히 앞에서 배웠어 기억이 날 듯한데 이거 뭐니? 저거 뭐니? 어 그거는 사자야 이거 배웠고 이거 뭐니? 어 이거는 뭐야 그 뭐 일단 이게 영어로 뭐야 영어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묻는 문장에 대답해 있고요 왓 영어로 뭐 해요? 왓 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니 라는 표현은? 이니 여기 읽어볼까요 디스 이즈 디스 이즈 디스 이즈를 묻는 느낌 들게 고쳐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즈 디스 그래 그래서 이게 뭔지 묻는 표현은 뭐? 왓 이즈 디스 왓 이즈 디스 이거 뭐야 도망다니냐 안 What is this? What is this? Look, this is my new church This is my new church This is my new church I can't see anything This is my new church I don't know Let's talk about it It's kind of a new church This is my new church It's my new church This is my new church It seems to me A new church 플랜스 카드 지금 할 수 있어 없어 없는데요 왜 없어요 폰이 없습니까 폰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멋지다 라는 표현은 책 보고 공부하고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it's nice 오케이 그래서 it's는 뭐 해주는 말이고 it is it is nice 나이스의 뜻은? 멋진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어떤 날씨? 멋진 날씨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죠? 오케이 근데 여기는 멋진이 아니고 멋지다 내용 도대체 왜 멋진이 멋지다로 바뀌었죠?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서 무슨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어떤 시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다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뜻은 이다 이다 또는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인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이다 이다란 뜻이고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오면 이다란 뜻으로써 합쳐서 어떤이 뭐로 바뀐다 어떻다 로 바뀌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오케이 그래서 it is nice 뜻은 그것은 멋지다구요 그러면 it's은 뭐 되시고 왔어요? it's은 뭔가를 암만 길어봤자 한거라고 뭐가 멋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멋지다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셔츠 오케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look 한 다음에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지금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뭐라 뭐라 그랬더니 b가 it's nice 라고 하는데 a가 아까 look 뭐라고 했어 그 다음 this is my shirt 아니 my new shirt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 it's 뭐 되시고 왔어요? it's this this oh 그것은 멋지다 그것을 지우고 우리말로 뭘 써도 상관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무엇이 멋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멋지다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셔츠 너의 새 셔츠가 멋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쵸? 네 이슨 뭐 되시고 왔다는 거예요? 너의 새 셔츠 너의 새 셔츠 이게 마입니까? 아니요 너의 너의 그래서 이슨 뭐 되시고 왔다? 너의 새 셔츠 아니 너의 새 셔츠 대신 왔다구요 대신 왔다구요 your new 셔츠 is nice 라고요 원래대로 하면 어 근데 your new 셔츠 어 또 쓸 필요 있어 없어 너의 셔츠는 멋지다 어차피 A가 뭘 보라 그랬어 이게 내 새 셔츠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your new 셔츠라고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셔츠는 남자입니까? 네 셔츠가 남자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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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가 남자입니까? 아니요 히 아닙니다 여자입니까? 히도 아닙니다 여럿입니까? 아닙니다 넌 뭐도 아니란 얘기야 데이도 아니란 말이네 데이는 여럿이잖아 네 어? 그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니까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뭐로 대신할 수 있다? 잇! 그래서 여기에 뭐 대신에 뭘 썼다고요? Your new shirt is nice 대신에? It is nice 라고 할 수 있고 It is nice 라고 할 수 있고 It is nice 라고 한다 쓰기 시험에서 전문 다 찍으셨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This is my new skirt This is my new skirt 큰일 날 빠졌다 네 그래서 My new skirt 무슨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뜻이니까? My new shirt My new shirt 의 뜻을 얘기해 주세요 무엇 My new skirt 의 뜻은? 나의 습치마 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야 이것은 무엇 이니 라고 묻겠죠?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니? 라고 물을 거고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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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라고 물어보면 된다 읽어볼까요? This is 읽어볼까요? Is this 모르게 묻는 느낌 들어요 This is 아 이게 묻는 느낌 들어요 그럼 여기다 물어볼까 Is this Is this 내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Is this What Is this Is What Is this What is Is this 뭐라고요? What is this 아유 발음이 떨린데 What is this What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My New Skirt 셔츠랑 헷갈리 보이네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멋지다 It's 나이스 It's 그래서 It's It is It is 원래대로 하면 It is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뜻이 뭔데 멋 신 무슨 신데 어떤 시 아까 비룡사 합쳐져서 멋지다 됐고요 It's 모든 식으로 왔어요 이건 뭐를 안 만기려 봤자 한거에요 Look, this is my new skirt. 그러면 it 뭐 되시고 왔어요? My new skirt 되시고 왔어요? My new skirt는 무슨 뜻이에요? 내 새 치마. 내 나의 새 치마가 멋있다.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에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Look, this is my new skirt. 아까 6월 멋이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은 나의 새 치마야? 너의 새 치마야? 너의 새 치마. 근데 왜 나의 새 치마가 멋지다고 얘기합니까? 친구가 봐봐 이거 새 치마야 이랬는데 오 내 새 치마 예쁘다 이랩니까? 그렇구나. 6월 뉴 스컬트군요. 이거 처음 합니까? 아니요. 너의 새 치마가 멋지다. 라고 얘기하네요. My new skirt. 남자입니까? 아닙니다.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까? 대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방기로 갔다 뭐 할 수 있어 얘는. EAT. 그래서 여기에 Your new skirt 대신에 EAT을 썼다고요? Your new skirt is nice. 이럴 뻔했어. 자. 그럼 이번엔 다른 질문. 나이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이스요? 응. 나이스.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시인지만 알면 이건 되게 쉬운데 이게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어떤. 어떻게 잘 듣고 싶으면 그러면 그것은 어떤니? 라고 물어봤겠네요. 네. 그쵸? 그것은 어떤니? 그것은 멋지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갈 텐데요. 그것은 어떤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그것. What.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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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가 뭔 뜻이야. How are you요? 응. 너 어떻냐? 라고 인사하는 거 아냐? 너 어때?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잘 지내면 뭐라 그래? 친구가 청룡이한테 뭐라고 안부 인사했어? How are you? How are you? 했는데 청룡이 오늘 기분 좋아. 다 좋아. 그럼 뭐라 그런대요? I'm fine. I'm fine. I'm fine. I'm fine. 무슨 뜻이에요? I'm fine. I'm fine. 좋은. 괜찮은.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어떤 시? 그래. 어떤이니까 너는 어떤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그럼 어떤이 도대체 뭐야? How. 어떤 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어떤 시니까. 그것은 어떤니? 너는 어떤니가 How are you야? 그러면 그것은 어떤니? 라는 표현은 뭐겠어? What? How? How are you? How is it? How? it's 何? 묶는 느낌 들게 바꾸면 되는데요? Is it? How is it? How is it? 너는 어떠니? How are you? Are you? 하니까 묻는 느낌 Is it? 하니까 묻는 느낌 아닙니까? OK. Is it? 뭐 되셔봤어요? Is it? 당연히 뭐 되셔봤을까? My new skirt How is my new skirt 내 새치마 어떻냐고 묻는 표현은 뭐다? How is my new skirt How is my new skirt? 했더니 대답이 It is nice Your new skirt is nice It is nice Yes 됐습니까? 네 아따 OK. 뭔가 반복되고 있고 내가 똑같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렇긴 해요 OK. 여기서 Look, this is my new jacket Look, this is my new jacket My new jacket My new jacket 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아니 뭐 뭐 뭐 나의 새 재킷인데 어떤 그랬더니 나의 새 재킷들입니까 Ooh 이?, 이렇게 읽어볼까요? What's this What's this Is it? transition 여기 읽어볼까요? What is this mon potato This is This is 함샵 What's this ила 어디서했어, 안했어? 했어요 What is this disput는 무슨 뜻이야? 이래서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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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지! 어 여기 읽어볼까요? 디스 이즈 디스 이즈를 묻는 느낌이 들게 하면 디스 이즈 이거 어디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디스 이즈는 무슨 뜻이야?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아이가 이것은 무엇이니? 디스는 이것 이즈는 그것 대신 저것 수고 좀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이건 뭐야? 이 대해서는 대답이 This is my new jacket. This is my new jacket. Look, this is my new jacket. Wow. It's nice. It's nice. It is. It is nice. Nice의 뜻은? What's she? What's she? What's she? How did she say it? What's she say? It's... Your new jacket is nice. Your new jacket is nice. What's the meaning of it? That's... No? Your jacket is nice. Your jacket is nic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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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m looking for this line. It is nice. It is nice. What? Wow. Wow. It's not necessar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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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ow. alayla. And then, sorry... Can you tell me what's the meaning of how you do? How. So... How does you pronounce it? How are you? You give a sense of how you do so much? Nuh.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거야, 지금? 아니요.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거 아니야? 그것이 어떤지 묻는 거 아니야? How? 아, 번복된 느낌인데. 그게 어때? 어, 그거 멋지네. 그거 어떻니? 라는 표현은 How? 6월. 읽어보세요. It is. It is를 뭐하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돼? It is를 뭐하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돼? 뭐 어떤 느낌으로 바꿔주면돼? It is.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It is my car. It is my book.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듣는 느낌. 아, 그래? 아니네. It is my pencil. This is my pencil. This is my pencil. 묻는 느낌 들어? 아니요. 어? 묻는 느낌이 들게 바꿔주면되잖아. 예예. 그래서. How is it? 어디서 안 했니,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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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걸래요, 같이. 그래서 그것은 어떻니? 그거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멋지다라는 대화를 만들어 보라고요. How is it? 그랬더니? It is nice. Okay. 아, 다. Jacket, blue dress, new sweater, skirt, what? Look, this is my new shirt. It's nice. Look, this is my new skirt. It's nice. Look, this is my new jacket. Wow, it's nice. Okay,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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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